땅땅무슨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 초지동이고요. 안산하면 좀 이미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화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나는 공장은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용 공장같이 많이 바뀌었고요. 여기는 초지동입니다. 초지동 그린빌 주공 13단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봐도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이런 것이 진정한 초푸마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단지 내에 그냥 아예 품어버리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이게 초지동에 있는 초지초등학교입니다. 단지가 이렇게 있고 옆에 쪽에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경우도 초푸마다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진짜 진정한 진정한 초푸마 아파트가 안산 초지동 그린빌 주공 13단지고요. 제가 여기를 관심 갖고 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왼쪽 한번 보시죠. 용적률 126% 짜잔. 이야 진짜 서울에서 목동 그리고 3번의 수리산역 앞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정말 최고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 크기 대비 얼만큼의 아파트가 올라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낮을수록 아파트가 적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게 들어가 있고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 어떤가요? 용적률 한번 보시겠어요? 용적률 126%는 진짜 낮은 용적률입니다. 세대수가 작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로드뷰로 아파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아 이런 느낌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짜잔 어때요? 반포 주공 아파트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렇게 저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평양에 따라서 약간 십몇 층 되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도 저층이죠. 이거 저층 아파트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저층이잖아요. 집 한 채당 대지 지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로 이렇게 빈 공간도 많이 있고 주차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은 굉장히 재건축할 때 이점이 많이 있어요. 대지 지분이 많아서. 근데 지금 보면은 23년 차 됐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30년 차가 됩니다. 30년 차가 되면서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은 여기 재건축하기 진짜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금방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용적률 126%인 아파트 이거는 진짜 찾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보면은 초지역이 있고 고잔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가면은 갈 수 있고 걸어서는 빠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슈가 되는 게 초지역입니다. 초지역. 안산 그린빌 주공 13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지역인데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수인분당선 현재도 수인분당선 그리고 4호선이 있고요. 글씨가 엉망이죠.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서해선. 현재도 이렇게 3개 노선이 다 있는데 앞으로 추가될 노선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사하고 있는 게 인천발 KTX 이거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그리고 신안산선의 지선. 자 이렇게만 해도 5개 노선. 5개 노선이에요. 5개 노선. 그리고 GTX. GTXF 예정. 자 이렇게만 하면은 전체가 몇 개냐면은 6개. 총 6개의 철도가 들어오는 게 안산 초지동 그린빌 주공 13단지가 이용할 수 있는 초지역입니다. 6개 철도 들어보셨나요? 어딨죠? 6개? 철도 6개? 그 중에서 3개는 현재 다니고 있고 2개는 공사 중이라서 개통할 거고 GTXF만 지금 개발 발표를 나온 상황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초지역이고 물론 초지역 바로 앞에 있는 메이저타운, 프루지오, 메트로단지 하면 좋긴 하는데 비싸잖아요. 비싸고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이 아래쪽에 그린빌 주공단지들이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이 하나 둘 이루어지면은 이쪽이 또 대장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동과 연결되지 않은 동 한쪽 베란다인 동과 양쪽 베란다인 동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면 되는데 방송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주차장 연결된 동이 1,301동, 1,303동, 9동, 15동, 18동, 19동 이렇게 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1,301동, 3동, 9동, 15동, 18동, 19동 요렇게를 임장 가시면은 꼭 보시고 지하주차장 연결된 동과 안 연결된 동이 굉장히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따지고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21평 가격이 짜잔! 아 싸죠! 싸다 싸! 안산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도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5월 17일에 3억 거래까지가 있었습니다. 요거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면은 21, 일단은 943대인데 매매 55개면은 5%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매물 정도라고 매물은 정상적인 정도가 있고 전세는 굉장히 없습니다. 전세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억까지 실거래가 찍혔는데 21평 매물을 보면은 3억 매물이고요. 2억 9천 매물 2억 8천 5백은 이건 저층 3층이고 그리고 이건 전세고 2억 7천에서 3억 정도 지금 효과는 실거래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 나온 게 소화가 돼야지 좀 반등이 될 것 같고 최고가는 3억 5천 6백까지 갔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지금 마이너스 20%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영상 다시 보기나 로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한번 또 보실 때는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 임장 가시면은 제가 불러드린 동들 1301동, 3동, 9동, 15동, 18동, 19동 요 동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앞에 둔배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바로 있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좌측으로 대학교가 있습니다. 신안산대학교가 있어서 임차인 맞추는 거에도 저게 도움이 됩니다. 대학교가 있는 게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상권이 있습니다. 그린빌 13단지가 여기고 이쪽에 상권이 있어서 이쪽에 아이들 다니는 학원, 식당, 올리브영, 명량 핫도그 등등등 복지센터, 우체국 이런 것들이 요 상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산 초지동 그린빌 주공 13단지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땅무슨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